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근데 스킨 좀 사자 스킨 좀 자 눈대도 우루고 들고 있는 우루가 좀 두리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체력이 서로 많이 차가지고 생노는데 질릉도다 어 우루고 힘들고 자 과연 아 역시 이러던데 와도 없다 이러면 아 아 이 사람 심하네 아 아 진짜 못하겠어 어 지금 피토로 세기네 제발 3 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게 그거? 와 씨 다 있어 다 있어? 하자 그럼 다 할까? 어핫 야 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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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 drivs 거짓아 너 잘 할게 ㅋㅋㅋㅋㅋ 이 방송감도 완벽한데 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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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또 있어? 아 아 원영낫이구나 와 아 야 이거 자야가 쓰면 괜찮겠다 원영낫 저건데? 어 어 어 어 어 왜 까지? 여기 있니만 캬 킁킁킁 hando 와 맞아 와ît 아 알 아닌 어 엑 예 아 알아 예 아 전 빠져볼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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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아 아 뭐야되는거 아니냐고 얼마나 많이냐고 얼마나 많이냐고 잘하는지 잘하는지 나는 알아라 아잇 아 아 아 에바지 레벨업 개효과네 헤헤 따끔하지 아마 미니언의 강화큐를 굵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E를 쓰고 들어가볼게 저 분노를 그렇지 가버렷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자 사비와 이니에스타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자 한번 보죠 자 아론 넣고 미드댄치 아 노스틴 위신 이거 진짜 불편하네 오 야스오 들어왔고 내 Phys 근육 여 와 이거 highway 안 스루패스 스루패스 돌았네 어 라이온스 역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